도장 재밌는데? 약간 놀이 문화랑 함께 하셔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바로 앞에 있죠 양상이랑 몸상은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? 맞아요 농구는 사람들 관중도 다 했는데 이렇게 훈련하고 하니까 그래서 소희가 일단 머리 하나가 크네 기도할 수 있겠어? 이제 오랜만에 나왔다 아 좀 긴장되는데? 긴장되지 아니 야구장에서도 긴장 안 하는데 이렇게 긴장했어 긴장했어 표정 봐봐 떨리는 나이지 심장이 뿜뿜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압박에 받는 긴장감이었어요 오늘 자기의 헤어월드 스포츠가 아니니까 엄청 떨릴 거야 얼굴이 더 지금 불붙되고 지금 많이 흥이 됐어 지금 귀여워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에스타드의 승인을 위해 C2에 함께할 분이 오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다? 영상까지 있어 여기 있어 영상도 만들었어 셀 마지막으로 야구하지 마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어떡하냐 어떡하냐 네 안녕하세요 S.S.C 랜더스의 출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특별한 날에 이런 좋은 기회를 부신 SK나이트에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SK나이트 파이팅! SK나이트 파이팅! 빗사면 안 돼 아오.. 저게 떨리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 보세요 그때 게임할 때 아빠가 질까봐 아빠랑 아빠가 그냥 치면 안 돼? 아빠는 아까 꿀도 못 넣고 자는데 야 멘트 뜨겁다 잠이 와? 돌 안 났는데?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느낌이에요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 다 쳐다보고 있어 다 봐요 이거 페이스트 킥이에요 SK 징크스 아세요? 이겼을 때 승률이 높죠? 아빠 제발! 아빠 파이팅! 이신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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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정수! 딱! 던졌을 때 느낌이 송곳에서 느낄게요 던졌어요! 슈어신수! 이신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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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신수!